복 많이 받으세요.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후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존경하시는 우리 총재 대표이신 피종진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2023년 세계여성주도자 컨퍼러스 대회장 이기도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우리 목사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일일이 정말 다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고 또 성령의 기름이 기름부음이 머릿속도 발끝까지 24시간 마르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감사를 드립니다. 또 2023년 새해에도 기독여성신문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더욱더 빛을 발하는 보금지가 되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독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예사랑순복원교회와 전혜성 목사님 사역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개명연 모쪼록 항상 건강하시고 모든 소원과 계획했던 일들이 풍성한 결실로 맺어지는 행복한 새해 되기를 기원하며 복 많이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목사님들이 너무 말씀을 다 해주셔서 저는 그냥 뜨므뜨믄 빼가면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